지난달 23일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현장 소방관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과 동료들은 밀려오는 물살을 해치며 맨몸에 밧줄 하나 메고 깜깜한 물속을 수영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몇몇 소방관들을 조사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소방관도 있다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